대구 찍고 충청도로 넘어가요 충청도에서 오신 이원근님 마지막 여자 운명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그파도 여자가야 말겠지만 되었지만 하늘바엔 사랑하지 아무리 다 우리가 사랑했던 세월의 두께만큼 또한 그 저쩜 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울면서 떠나는 여자 마지막 여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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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